안녕하십니까 자연어학 수면 전문가 청풍 수장입니다 오늘은 내 잠자는 소리를 녹음해 볼 수 있는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내 스스로의 소리를 들어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알아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휴대폰에 녹음기를 갖고 녹음을 하면 그걸 들어보려면 참 오래 걸리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스노어랩이라고 하는 어플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어플은 아주 간단하게 동작할 수 있어서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노어랩이라고 치십니다 그러면 비이커 모양의 스노어랩이라고 하는 어플이 뜹니다 설치를 누르면 됩니다 저장 공간이 적으신 분들은 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어플들을 좀 지우셔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운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열기를 해보면 환영합니다 그럼 계속을 누릅니다 마이크 활성화 계속 허용하시겠습니다 허용 계속 다음에 계속 시작하기 그러면 짠 하고 뜨는 게 스노어랩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결제하는 창이 나옵니다 뭐 본인이 언제까지 녹음해 보고 싶을지에 따라서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짜리를 결제했다 그러면 청구가 계속되어서 매울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고 난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결제 취소를 꼭 신청해야 된다는 거 돈을 내지 않고도 세 번까지는 녹음해서 들어볼 수 있거든요 X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시작 화면이 뜨죠 시작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세요 라고 표시가 되면서 코골이 감지가 20분 후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20분까지는 녹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전이 좀 빵빵하게 돼 있으면 굳이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에 깼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보면 옆으로 밀어 세션 중지 라고 써 있죠 옆으로 싹 밀면 지금까지 녹음된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시작 화면에서 결과를 눌러보면 자기가 녹음한 게 보이죠 녹음한 게 없기 때문에 데모 데이터 그거를 한번 볼게요 빨간색은 소리가 컸고 노란색은 소리가 조금 컸고 그런데 이게 제가 녹음을 해보니까 점수는 특히 엉터리고요 기침 소리 시계 소리 폐 소리 등등이 다 코골이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숨소리가 좀 이렇게 좀 큰 편인데 그 소리까지도 다 코골이를 잡아가지고 110점이 나와요 코 하나도 안 고는데 물론 X를 꼈을 때 그런 거지 평상시에 코를 골아요 저도 점수는 번역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꼬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프 있는 윗부분을 눌러보면 꼬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막힌 소리인지 열린 소리인지 또는 어디가 막혀서 난 소리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쓰는 거지 통계 이런 거는 필요할 거는 아니니까 녹음기보다 편해서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녹음을 해서 본인의 코골이 소리 숨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어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플을 활용하면 수면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침에 피곤하다 그러신 분들은 꼭 이 어플을 활용해서 본인의 수면 상태를 녹음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